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3월 학평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학평 문제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총평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3월 학평 문제 속에 좋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면 그 문제 속에서 이후 우리가 만나게 될 평가원 수능에 접목이 될 중요한 씨앗을 찾아내는 것 그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올바른 자세일 거고 또 문제가 만약에 안 좋았다면 그랬다면 이 문제가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사실은 바뀌어져서 출제가 될 건지를 정확히 예측해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 같아서 선생님은 매번 3월 학평, 6평, 9평에서 총평을 할 때 문제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수능의 씨앗을 찾아주는 캐스트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라는 캐스트를 촬영할 거고 수원, 수2 공통문항에 대해서는 점 문항을 스쳐가면서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주제가 무엇이며 어떤 개념을 알았어야 했고 이 문제의 그 개념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했는지 그래서 수능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것이고 확통과 미적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확통, 미적 문제는 수원, 수2 공통문항 대비 문제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다라고 선생님이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수능의 씨앗을 찾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평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확통, 미적까지 전문화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총평을 먼저 쭉 한번 들어보고 짧게 문제들에 들어있는 주제들을 탁탁탁탁 짚어줄 때 한번 짧게 보시고 아, 저거 저렇게 푸는 건가? 라는 느낌이 나는 문제들은 또는 어, 이것은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문제들은 전문화 해설을 보도록 합시다. 자, 수원, 수2 공통문항에 1번은 로그의 연산, 2번은 등차수열의 정의, 3번은 X자리 4X가 들어갔으니까 4배 압축된 그래프에 Y는 1분의 1을 걸었어 한 주기에 2개니까 4번 들어가 있어 8개야, 뭐 이렇게 하는 그래프 개형의 이동특성 그리고 정적분을 연산할 수 있는가 극한의 정의를 그래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분수식의 극한값이 주어졌을 때 미정개수를 결정할 수 있는가 자, 여기까지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의 개념이 사용되었죠. 미정개수 결정법이라는 것도 극한의 성질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오케이, 아주 심플하고 괜찮았어. 자, AN이 일반항, 이건 귀납적 정의 아니야 일반항이 주어져 있는데 함수처럼 분리되어 주어졌죠. N이 홀일 때와 짝일 때 다른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첫항부터 10항까지 구해낼 때 홀짝 구분해서 규칙을 가지고 있을 테니 구분해서 더해줘라 라는 거 자, 그리고 8번 문제는 3차 함수가 주어지면서 최대 최소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야 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최대 최소 극대와 극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분해서 극대값, 극소값 찾아주면 해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함수 활용에서 나온 극대, 극소를 찾을 수 있는가 라는 거 자, 그리고 넓이가 두 곡선 이루는 넓이는 두 함수의 차이라는 새로운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와 같다. 두 개의 함수를 놓고 분석하는 것보다 두 함수의 차이라는 새로운 함수 하나의 함수를 분석하는 것이 더 심플하니까 이런 경우는 두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그리고 박스 채우기 문제는 박스 안에 끌려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풀어줘라 네가 혼자 다 감당할 필요가 없어 라는 출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원하는 대로 식을 찾아주는 것 그렇게 풀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약간 독특했는데 S1에서 S2를 빼라고 했을 때 간접적으로 두 넓이의 차이를 구해낼 수 있었다는 거 요즘 이런 게 약간 유행이에요. 미적분 학생들에게서는 삼각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는 등비급수, 평면도형과 등비급수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S1을 보는 순간 어쨌든 저건 내가 배운 도형이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간접적으로 구하는 되게 재밌는 문제였던 게 이 부채꼴에서 여기서 뭐를 빼주면 이 부채꼴을 빼주면 이렇게 두 개의 부채꼴의 차이가 바로 S1 마이너스 5 교집합으로 있던 부분은 사라졌을 거고 너 빼기 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채꼴 두 개의 중심각이 하나는 6분의 7파이고 하나는 6분의 5파인데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1 마이너스 S2는 중심이 6분의 2파이고 반지름이 3인 부채꼴 넓이다라는 거. 부채꼴 넓이 하나만 계산하면 끝나요. 재밌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너무나 뻔한 문제인데도 생각보다 계산하면서 어 이거 뭐가 뭐 안 나오지 막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구해야지 난 이걸 구할 거야 고집을 피운 거고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관찰해서 주어진 조건식을 거꾸로 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활용할 거야 라고 본 사람들은 헛짓 없이 잘 풀었을 거예요. 어쨌든 분수식의 극한값이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라는 조건과 이 문제에 들어있는 핵심은 이런 분수식의 극한값이 5라는 조건식 이런 분수식의 극한값은 분모 분자를 확 미분해서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극한의 성질에 입각한 분자 미분에서 뭘 넣고 1 넣고 그리고 G'1 이것이 얼마다? 5다라는 요식을 이 둘 모두에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편하게 연립해서 F'과 G'을 구할 수 있죠. F1, G1은 이 안에서 F1 값을 구하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A 곱하기 B에서 F1은 사라지고 F'1만 구하면 되는 문제라 F'1과 G'1에 관련된 관계식을 바로 저렇게 찾아내는 게 가장 좋죠. 이걸 사용할 수 있으면 아주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지수 함수를 볼 때 우리의 관전 포인트 1 밑을 봐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1보다 작으면 감소다. 두 번째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 이 함수는 점근선이 X축이야. 밑에 있는 함수도 뭔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점근선이 X축이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수점, Y는 FX의 정수점이 되게 하는 Y값이 정수가 되게 하는 점이 23개가 되게 하라. 이 말 자체가 이게 FX 함수가 점들의 집합인데 그 점의 Y값이 정수값이 되게 하는 그러한 점이 23개만 있어야 돼? 라는 말 자체가 Y값에 제한이 있다는 거지. 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흘러버리면 정수가 무한계가 될 텐데. 그런데 제한이 있다는 건 점근선이 무언가를 결정한다. 점근선이 어디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문제를 끌고 가는 점근선이 출제 의도였죠. 지수 함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선이 바로 점근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14번 이 문제는 별표, 비교죠. 문제의 조건의 순서, 검수도 아주 잘 된 문제 같아요. 조건의 순서를 잘 따라가면 그대로 문제가 풀리는 이 문제 한번 쭉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준 3차 함수에서는 최고창의 개수 1만 받는 거지 혼자 미정개수 잡는 거 아니야. 알겠죠? 미정개수를 구해라 라는 건 미정개수를 잡아줄 수밖에 없어. 줘야지 내가 구하지. 근데 미정개수를 안 주고 최고창의 개수만 준다는 건 뒤에서 인수를 줄게 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X 세제곱 어쩌고 하고 잡은 다음에 F와 G의 관계식으로부터 F0이 0인데 0, 0 넣으면 F'0도 0이라 FX가 0에서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 조건 그런데 양의 실근을 하나 더 가져. 그리고 나서 다 조건 꺾어 올렸을 때 극점에서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니까 그때 Y값이 4야라는 건 이게 바로 극대와 극수의 차이가 4야. 마무리는 극대와 극수의 차이가 4야. 도함수, 2차함수야. X축과 이루는 넓이가 4야. 라는 걸 이용해서 결국 너무 중요한 3차함수의 극대와 극수의 차이가 중요한 조건이 될 때는 그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하는 이건 작년에 미적분 학생들의 미적분 학생들, 이과생들의 30번 자리에도 접목이 된 너무 중요한 공식이에요. 미적분의 기본, 아니 적분이 시작되는 적분하면 습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적분의 기본 종류가 튀어나오네요. 적분의 시작인 기원 전 포물성과 직선 이루는 넓이에서 만들어진 공식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적분의 시작이거든. 그래서 3차의 극대와 극수의 차이에 관련된 조건은 도함수의 X축과 이루는 넓이로부터 판단한다. 도함수의 정적분이 함수값이 차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담고 있어서 조건은 항상 순서대로 이용해야 돼. 그게 바로 문제풀이 순서거든. 그렇게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사용되는 개념들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운 개념들이다라는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어렵진 않지만 괜찮았어요. 이 문제는 사인 코사인 법칙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인데 늘 말하지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을 풀어내는 마지막 공식이고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중등 과정에서 배운 삼각형들을 사용하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그런 특성을,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외의 삼각형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가고 단, 사인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때는 딱 사인 법칙, 딱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줄 거야. 왜? 방정식을 풀어내는 인수분의 공식처럼 삼각형을 풀어내는 사인 코사인 법칙은 딱 사용처가 분명하거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식이 주어져야 합차 공식 쓰듯이 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하려면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딱 세팅을 해준다 이거지. 정확히 그에 의해 따라가주면 두 변과 각에 대한 코사인을 줘? 코사인 법칙 쓰란 얘기야. 그죠? 또 그 다음에 원주각이 같아서 사인, 이건 문제가 그냥 쓰르르르 풀리죠. 그리고 이제 한 원에서 내접하고 있는, 원 안에 내접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뒤를 구해내는 과정 속에서 길이가 같아, 이 뒤를 구하고 싶어, 외각이라서 이 각이 이 각하고 같아버려, 이등변이야? 그럼 얘 대신 얘를 구할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선생님 손끝에서 혹시 보이나요?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여기서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쓰는 그런데 사인 코사인 법칙을 딱 도구로 가지고 이 문제는 조금 해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출제 의도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원주각이 같아서 현의 길이가 같다. 이것도 사실은 사인 법칙의 본질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어? 뭐지라고 이렇게 멈춰 있지 않고 개연성 있게 딱딱 흘러가게끔 해준 괜찮은 문제예요. 해설을 보시면 왜 괜찮다 하는지 알 거고 단, 이제 약간 열려 있긴 해요. 여기가 세타일 때 반각에 대해서 코사인, 사인을 찾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 미적분 학생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 열린 문제가 돼버렸어. 그래서 수능에서는 사인,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하는 문제가 진하게, 깊게, 어렵게 출제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삼각형을 분석하는 사인, 코사인의 덧셈 정리까지 가지고 있는 미적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을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거든. 그래서 작년에도 3월 학평에서 사인, 코사인 법칙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하지만 6평, 9평 수능에는 정확하게 법칙을 확인하는 정도로 가볍게 출제됐어. 올해도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 어쨌든 3월 학평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어려운 자리에 출제됐다라는 거로 인지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 학평 문제보다는 훨씬 좋아진 문제들이야. 정제가 잘 돼. 자, 어쨌든 그 다음 미분에서 미분계수 찾는 것 그리고 로그 부등식 그리고 이 문제, 18번 문제 또 별표예요. 이 문제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면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이야. 라즈 F의 함수값의 차이를 물었어. 그 도함수를 정적분해라는 거야. 그리고 정적분하는 그 안에 2차 함수가 엑사축과 이루는 넓이를 사용하는 그 공식이 또 들어가는. 아주 깨끗하게 이것들을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걸 지저분하게 풀면 이 문제가 지저분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정확히 개념을 발견하고 개념적으로 풀었으면 의미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푸느냐 이거죠. 물론 또 어떤 문제를 푸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함수값의 차이를 물었기 때문에 정적분, F 자체의 정적분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함수값의 차이를 물었을 때 도함수의 정적분으로 계산해낸다. 이게 정적분이 확립될 때 적분의 역사를 바꿔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거를 의도하고 출제하셨을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별표예요. 이 문제는 ANSN에 대한 귀납적 정의가 주어진 문제인데 등차냐 등비냐? 아니야. 어떤 건지 몰라. 그렇다면 여러 가지 수혈이야? 그러면 귀납적으로 정의해 줄 거고 등차 등비에서 배운 어떤 일반적 개념이 아닌 여러 가지 수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NA1, NA2, NA3 집어넣는 그런 축차대입법? 언젠간 답이 나올 거야? 라는 믿음으로 넣는 거 맞기는 한데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진하게 해보면 ANSN 관계식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SN을 AN으로 바꾸려고 하잖아. SN 자체를 없애고 그 자리를 AN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하잖아. 우리는 그게 습관인데 그건 AN을 물었을 때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뭘 묻는다? S를 묻는다는 거지. SO값을 묻는다는 거야. 그럼 주어진 조건식에서 A를 소거해야 돼. 안 그래도 합과 일반항의 관계식이 있거든. AN은 SN-SN-1이고 너는 SAM-1-SN이다. 를 이용해서 SN에 대한 관계식을 표현해 주면 SN도 N에 대한 수혈이기 때문에 SN이 등비수혈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푸는 괜찮은 문제였어요. 저런 기출은 근데 꽤 있었어요. SN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AN을 고집하지마. 뭐 이런 거. 20번 문제가 정말 흔하고도 흔한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프 그려주고 교점의 개수를 바꿔놓는 건 기울기 M이고 기울기 M을 정의역으로 하는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지점에서 끊어져 있다. 불연속이다. 거기에 곱해지는 함수 HX가 2차 함수야. 그러면 불연속 함수와 2차 함수는 연속이니까. 둘이 곱해졌을 때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점에 연속 함수가 함수값 0을 가지지 않으면 도저히 연속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곱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출제가 된 거죠. 2차 함수가 그 두 지점에서 두 불연속 지점의 절편을 가져야 돼서 바로 튀어나오는 아주 흔한 문제였고요. 21번 같은 경우 얘는 이건 또 해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약간 이 식이 싸인 법칙의 시작임을 알리는 뭐 하여튼 어쨌든 이 문제를 쭈르륵 읽어보면 외저번의 반지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외저번의 반지름과 관계된 법칙은 싸인 법칙에서 그 오른쪽 싸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외저번의 반지름과 관련된 싸인 A의 A는 ER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 ER 싸인 A는 A가 바라보는 변이다. ER 싸인 각은 그 각이 바라보는 변이다라는 게 저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싸인 법칙이고 그리고 그 싸인 법칙 속에서 이놈의 제곱이 저 식 속에 주어졌구나 ER 싸인 A니까 A가 바라보는 변을 저 안에다가 제곱해서 넣어놨구나라는 걸 발견했는데 원하는 건 옆에 있는 처음부터 준 이 K로 잡았던 L로 잡았던 이 길이니까 그 길이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또 코싸인 법칙이라 마무리는 코싸인으로 기결이 되는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되게 문제는 되게 예쁘게 개연성 없이 갑자기 뭔가를 툭 튀어나오게 한다거나 발견하게 하는 건 없는데 이 식 속에서 ER 싸인 A는 A가 바라보는 변이야 라는 것만 알아봐 줬으면 그 식을 미리 그렇게 작정하고 써놓은 거죠. 세팅을 해놓은 거야. 오케이. 싸인 법칙에서 ER 싸인 A는 A가 바라보는 변이야 라는 걸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낼 때 중요한 거 하나는 이런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등 과정에서 배운 삼각형이라 저 안에서는 싸인 코싸인 법칙을 쓸 일이 없거든. 직각삼각형은 그러지 못한 이런 삼각형을 분석해낼 때 싸인 코싸인 법칙을 쓸 때 얘가 주는 정보를 이용해서 쓰는 거야. 이 안에 뭐 이런 각에 대한 직각이니까 코싸인, 싸인, 탄젠트를 구하기가 쉽거든. 직각삼각형은 마치 초기값 하나 주듯이 던져주는 도구인 거야. 쟤를 이용해서 너는 오른쪽에 삼각형들의 싸인 코싸인 법칙을 사용할 때 필요한 값을 갖고 가. 저기서.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싸인 코싸인 법칙 문제를 쓰려고 하는데 직각삼각형이 하나 탁 던져져 있다. 걔는 걔한테서 많은 정보가 나올 거니까 초기값 하나 받았다 생각하고 걔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도 그 역할을 해요. 네. 오케이. 요건 꼭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이 문제. 요 문제에 들어있는 아주 굵직한 개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아래 끝 상수, 위 끝 변수 이면 이건 누군가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하는 GX가 부정적분이야. 그 안에 있는 함수의 부정적분. 확 미분해. 라고 하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라는 이름으로 지금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N수생들은 미적분의 기본정리라는 걸 알 거야. 그 미적분의 기본정리에 입각해서 저 식은 누군가의 부정적분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부정적분이니까 미분에서 G'을 찾는데 그 G'을 도함수로 하는 G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극값을 갖지 않는다. 지금 저 함수의 구조에서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인수가 두 개, 네 개, 여섯 개, 짝수개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다. 라고 해서 실제 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미분과 적분의 관계 그리고 미분 쪽에서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뭐야 그러면 부호 변화에 의해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가 만들어지는 거라 극값이 없어. 그 말은 부호 변화가 없어. 라는 걸로 알아들을 수 있는가. 적분에서 가장 핵심 개념과 미분에서 가장 핵심 개념 두 가지가 만나서 만들어진 문제이고 뒷단에 계산을 해낼 때에도 이 함수가 G' 함수가 2차와 꺾인 Y축에서 꺾인 곱해진 함수라 Y축 대칭이고 도함수가 Y축 대칭이면 그 선 위에 점대칭 점을 가지고 있는 GX는 점대칭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런데 G0은 0이라는 초기값 때문에 원점대칭 함수가 됨으로써 나한테 묻는 G0-G-4도 G4-G0 결과적으로는 G4 값을 찾아라 함수가 주어질 때 대칭성을 끼고 있으면 대칭성을 놓쳐버리면 풀기가 힘들어져요. 조금 더 돌아가야 돼. 그래서 대칭성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다. 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수원, 수투 공통문항이었고요. 그리고 확통, 미적은 선생님의 좀 전문항 해설을 해놨으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떠들어놨으니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확통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많이 수정해야지만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확통을 조금 안타까운 문제다라고 선생님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런 문제들 보면 이런 조건들이 풀 문장으로 주어지는 순간 어? 이건 일단 여기에 있는 6개 중에 3개를 뽑아야지 부등식에서 등호가 없으면 그냥 조합이야 63하고 딱 찾았는데 밑에서 완전히 또 다른 63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개념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값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수능이란. 그런데 밑에 보면 그 63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케이스가 나눠져서 쪼개서 다시 63이라는 값은 전혀 사용되지 않죠. 그렇게 출제되진 않아요. 수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가나 이렇게 멋있어 보이게 할 거 없이 그냥 F3을 기준으로 작은 거 두 개, 큰 거 두 개 이렇게 줬어야 돼. 조건의 검수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뭐 괜찮았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여사건의 논리를 쓰게 하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박스 밖에서 풀 문장으로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할 때라는 풀 문장이 중복순열의 정의를 다 떠들어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수능에서는 반드시 중복순열에 입각한 4, 파이, 4라는 값을 사용하게 해. 그러면 이게 4, 파이, 4라는 값으로 사용이 됐다면 그렇다면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가 사건의 여사건을 지금 전 사건이 있잖아. 4, 파이, 4. 거기서 가야 이게 4, 파이, 4라는 값 자체가 사용되게 하려면 가가 아닌 것을 빼게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거기까지는 숫자 1은 한 번 이상 사용되니까 숫자 1이 사용 안 되는 이 안에 들어가는 3, 파이, 3이네. 1을 제외하고 2, 3, 4로만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3, 파이, 3을 찾아서 4, 파이, 4에서 빼야지 그럼으로써 교집합을 찾게 하고 그 안에서 뭔가 또 보려고 했더니 여기서 3, 파이, 3? 이거 의미 없어. 왜냐하면 그 여사건으로 가는 거랑 그냥 1의 개수를 가지고 분류하는 거랑 어디가 더 쉬워 그러면 그냥 1의 개수를 가지고 분류하는 게 더 쉬워. 이건 해설 강의라 한 번 꼭 봐보세요. 1을 가지고 분류를 하다 보면 1의 위치에 따라서 케이스를 좀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케이스가 엄청 많은 문제는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안 쓰고 위에서 풀 문장으로 개념을 사용하게 했으면서 사실은 여사건 논리를 쓰지 않는다. 이건 수능에는 없는 일이다. 알겠죠? 어떻게 푸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수능에서 27번, 28번 기존에 확통의 제일 센 자리에 가장 많이 출제했던 게 여사건 논리야. 가 중에 나가 아닌 것을 빼므로써 교집합을 찾아내게 하는 가에서 모든 개념을 사용하게 하는 풀 문장이 나오면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조금 검수가 더 돼야 되는 문제들이었다. 확통은 그 문제 안에서 어떤 개념을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면 전문항 해설을 해놨으니까 해설 강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적 같은 경우는 이 한정된 단원 안에서 난이도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계산으로 난이도를 높였다는 게 안타까운 지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을 조금 특별하게 해놨는데 해설을 계산 없이 해놨어요. 극한이라는 수혈의 극한을 이용해서 극한의 본질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극한의 세상에 들어가면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가 정말 극한이라는 게 어떤 건가 쭉 뒤로 가다 보면 앞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하나 사용하게 하는 거고 지금 25번 내 A1이 공비라는 걸 놓친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말 놀랍게도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항등식이고 모든 두 연속하는 항에는 A1이라는 공통된 B가 들어 있어 커먼 레이셔잖아. 그런데 저게 공비라는 사실을 놓치고 등비수혈인 걸 놓쳤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걸 놓친 거죠. 기본을 놓쳐버린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등비수혈의 식을 집어넣어서 A1의 범위에 따라서 값을 구해내는 거였고 샌드위치 정리를 쓸 때는 원하는 식이 가운데 항에 나오도록 해줘라 라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를 어떻게든 더해서 시그마를 취해서라도 합이 나오게 만들어주고 이거는 팩토리얼까지 사용했어야 하나 계산으로 나리를 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구나 선생님들을 이해하게 되는 출제하신 선생님들을 좀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문제였고요. 중요한 건 미적분은 28, 29, 30 세 문제를 계산 없이 극한의 본질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해놨어요. 어차피 계산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계산 열심히 해서 30번도 풀었어요. 이런 학생들 이번에는 미적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해설들과 어차피 비슷할 거기 때문에 28, 29, 30번 문제를 계산 없이 개념의 본질로 극한의 본질로 극한이 이런 거야? 라는 설명을 전문항 해설에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 문제에서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살짝만 힌트를 주면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2분의 n은 어차피 1이야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근데 n이 결정된 상수값일 땐 분모와 분자가 절대 1이 아닌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식의 값이 1을 향해 간다? 1을 목표로 간다? 결국은 1이 되는다? 뭐 이런 뜻이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 이게 1이 돼. 뒤에 더해진 2 이런 건 의미가 없어져? 이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게 지금 극한의 세상이란 말이지. 이 식의 교훈이잖아.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말이야. 이게 n인데 이 식의 값은 굳이 계산해보면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4인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들이 같아져간다는 거잖아. 어차피 n에 대한 1차만 남고 뒤에 있는 플러스 4 쟤 무시당한다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극한의 세상으로 가면 얘가 n이 된다는 뜻이구나. 둘이 같아져가니까. 거기서 얘가 n이 돼 그럼 위아래가 n이 되니까 각도가 45도 하면 아 요길이가 그러면 2를 향해 가겠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dc가 m-2가 되겠구나. 그래서 답이 2구나 라는 설명을 해놨어요. 이걸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극한의 본질을 설명했고 요 설명은 삼각함수의 극한, 중킬러로 하나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삼각함수의 극한에 적용이 되는 극한의 본질, 기하학적인 본질이야. 이 개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아주 특이하게 세 문제가 나란히 그렇게 놓여 있어서 마음먹고 그냥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미적 선택자들에게 해설강의 들으러 왔겠지만 의외로 오호 타는 것을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설강의를 해놨습니다. 해설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평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능의 씨앗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문제에 틀리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3호를 대하는 마무리하는 기본적인 자세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